오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잔향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시옵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 그 길은 낙심의 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그 길은 타락의 길 어둔 눈으로 모든 것 보니 그 길은 흑암의 길 용기를 내어 모든 것 보니 그 길은 한계의 길 세상 도움을 찾아 그 길을 보니 그 길은 실패의 길 랩건주여 그 길을 찾으라 세상을 찾는 근본의 그 길 최악만은 회복의 길 운책만은 사령의 흙이 랩건주여 너는 일어나라 너는 남은 자 너는 남은 자 너는 세상에 남은 자 너는 세상에 남은 자 말씀을 따라 환경을 보니 그 길은 흑암의 길 헌양을 따라 세상을 보니 그 길은 흑암의 길 그 길은 흑암의 길 그 길은 흑암의 길 그 길은 흑암의 길 세상을 찾는 흑암의 길 최악만은 회복의 길 운책만은 사령의 그 길 랩건주여 랩건주여 너는 일어나라 너는 남은 자 너는 남은 자 너는 남은 자 너는 시대에 남은 자 너는 세상에 랩건주여 그 길을 찾으라 랩건주여 그 길을 찾으라 세상을 찾는 근본의 그 길 최악만은 회복의 길 운책만은 사령의 그 길 랩건주여 랩건주여 너는 일어나라 너는 남은 자 너는 남은 자 너는 남은 자 너는 시대에 남은 자 너는 세상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랩건주여 그 길을 찾으라 랩건주여 그 길을 찾으라 그 길을 찾으라 세상을 찾는 너는 일어나라 너는 남은 자 너는 남은 자 너는 남은 자 너는 시대에 남은 자 너는 세상에 남은 자 우리 하나교회가 세 가지 뜻을 회복하는 너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고정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인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왕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해가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만 전도 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 이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고정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인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원약 붙잡고 내 문제왕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이해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별론당 전도 제자 하나님 하나님 따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들게 오직 그리스도로 별론당 전도 제자 하나님 따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들게 오직 그리스도로 별론당 전도 제자 하나님 따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들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우리여서 찬송가 351장 드립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의 따라갔지만 우리 우리 내 상대에 손길을 들고 서 점점 간은 곳에 마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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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 같은 우린 이련하려야 하나 주의 손에 힘을 이어 생명기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걸음 한걸음 주 여호와께서 선두로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